벤이의 집중 벤이의 집중 근데 이거 어색하다 뭐 하는거야? 약간 안짱다리 포인이네 발이 그래서... 으아악! 으아악! 왜요? 으아악! 어? 자자자자자! ПОДПИШИСЯ 어떡해 아이씨 저거 빨리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지아 혼자 갔다 가보실래요? 저 혼자요? 그래도 살려드렸는데 다시 갈까요? 제가 밧줄 풀어드렸잖아요 네 저 케빈을 처음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지 말라고 적혀있는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그래도 저희가 의리 좀 시킬게요 여기 올라갔어 그래도 시우씨가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